누구냐, 너? 밖에서 키우던 강동원이라는 고양이가 있었어요. 강동원이요? 네. 제가 화요일 밤에 여기 방에 있었는데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제가 화요일에 청소를 할 때 여기 앞마당 문이랑 뒷마당 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했거든요.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. 동훈이 배고파? 어머니야. 1년 넘게 어쨌거나 마당에서 계속 얼굴도 보고 밥도 항상 주고 경계하는 느낌이 절대 아니에요. 밤이랑 송이 보고 여기 들어와서 살 보고 싶구나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말입니다. 동훈아 치료 먹자. 동훈아? 쳐다도 안 봐요. 태울풀! 기도한 채소는 아주 잘 챙겨요. 오 먹는다! 먹어요. 어. 지구 Gru수 이 안에서 실제로 시le투스는 진짜렛이 안들면 이 안에서 아니 이 안에서 방향에 videom을 알게 될 것 같아요. 진짜 마스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, 이렇게 발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. 움직이질 않아요. 안들면 이 안에서 방향에 있어서 이제 저는 ages 30분 정도 나 이거 먹을까? 응 아유 아유 딱해라 여기 여기 안에 있어 응? 어디? 여기 안에 어디 가만히 있어 요한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잡아낼 거 같아요 당신 생각에? 잡아낼 수 있지 에이스 이거를 후친해가지고 요한에 아따아따 못하겠고 나가뿐 응? 응? 이러면 돼지 못하겠고 아유 여기 풀대봐라 여기 풀대봐라 여기 풀대봐라 여기 안 보이네 응 안 일어났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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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막아라 이제 모아가니까 응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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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고 자 쟤 댁이잖아 잡아라 왜 왜 왜 잡아라 잡아라 어떻게 잡아라 도망갔다라 어디 갔어? 저기 위에 이 잡은 건데 이 어떻게 잡았다 잡아라 아유 당신 힘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 내가 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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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동물농장 고양이 나오는 걸 거의 다 봤는데 응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애를 낳으러 딱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는 않은데 응 준비를 하러 들어온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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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 어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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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당연히 남자일 거라 생각했던NIS ậ illustration 그의 그냥 좀 등치도 크고 무섭게 생겨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